와 경험치만 내가 다 먹으면 돼 놓고 뱁자 빠져줘 먹었어 우리 이득 봤어 진화가 안되네 아 젠장 진화해야 되는데 이외까지만 진화하겠쇼 감사 감사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탈발한데 와 못먹었어 그리고 날 공격하러 하겠지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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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좋았어 아래쪽 이득 봤어 보자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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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아 젠장 못먹었다 어 이거 미쳐 적당히 해 와아 우리가 또 또 또 또 진다고? 또 진다고? 아 안된다 아 장난 아니다 아 레벨 8 안되니? 민낭형룡 화이팅! 그래 위로가자 그래 차라리 위로가자 어차피 아래쪽에서 이등을 못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위쪽에서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 뚫어줘야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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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줘야돼 뚫어줘야돼 궁이 없어져 빠져야돼 궁이 없어 난 궁이 없어! 어 아 야 안된다 조합이 조합이 우리가 딸리나? 이상의 꽃 할걸 그랬나? 아 와 뮤츠 잘 크면 안되는데 분명히 오겠지 와 와봐 가자 와 이거를? 어디서 이제 이득 봐주자 우리 이제 이득 봐줘 이득 봐주자 가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와 죽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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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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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거지 이번엔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안된다고? 근데? 아 마지막 힘이 딸리네 적당히 해 뮤츠 그치 잘하고 있어 조금씩 허를 찔러주면서 우리가 이득 보자 육키노메카린이 잘했어요 아 어 26 빨리 차라 빨리 차라 빨리 차라 빨리 차라 빨리 차라 잡았어 잡았어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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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빨리 잡았다 아아 아 아 아 아 잘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레벨 12 레벨 12 맞춘게 있을까? 안물려구가 얘네 얘네 그 욕심을 부리는 애들이 아니야 고로 아래쪽만 잘 아래쪽만 잘 학교해주면 된다 이거지 와 와봐 와 안와? 잡았어 와 와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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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잡아 못잡아 빠져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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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빠져빠져 막냐민이 죽으면 안돼 우와 죽는줄 왔네 우와 죽는줄 왔따 어어 애기거북닉 고아 안녕하세요 이 늦은 시간에 아 이거 좀 불리하긴 한데 그 너무 불리하진 않게 됐어 어떻게든 따라잡긴 따라잡았는데 이제 어쨌든 레코자 싸움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만 주면은 이 게임이 신선 있어 이제 와아 축하 축하 행위 축하드려요 와 오늘 맛있는거 많이 드시구요 골피나리가 언제든지 응원하겠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거야 아 괜찮아 아깝다 자 전투 전투면 또 해야지 제발 빨리좀 빨리좀 아아 킬 진짜 드럽게 안차네 아아 때리나 응 아직 잘 때리진 않는구나 이대로 지는건가요 이대로 지는건가요 이대로 지는건가요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지면 안돼요 둘이 할 수 있어 때리고 있어 조금씩 때리고 있어 자 제가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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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막타 제발 막타 가자 안때리잖아 아 아 젠장 그렇지 제발 시간x3 제발 돌아가줘 어디로 갈거야 아 젠장 이쪽으로 가야겠네 아 젠장 양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지잖아 때리진 않네 아 근데 없어 효과가 없어 사모가리 안된다 아 이기질 못하네요 안되겠다 어 이겼다 어? 어라 오 오 어? 어? 어라? 어? 어? 뭐야 에? 에? 아니 내가 넣던 게 그게 됐다고? 에? 에? 어라? 어? 오오오?